공산주의 선언은 이렇게 시작한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옛 유럽의 모든 세력들이 교황과 차르, 메테르니와 기조, 프랑스의 급진파와 독일의 비밀경찰이 이 유령을 사냥하려고 신성 동맹을 맺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끝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의도를 숨기는 것을 경멸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이제까지의 모든 사회 질서의 폭력적 전복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을 뿐임을 공공연하게 선포한다. 지배 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벌벌 떨게 하라. 플레타리아가 혁명에서 이를 것이라고는? 사슬뿐이요. 얻을 것은 전세계다. 만국의 노동자요. 단결하라. 선언문들은 당장이라도 탱크를 몰고 총부리로 지구를 정복하여 세계의 질서를 뒤집어 놓을 듯하다. 이 책이 유물론적 세계관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라는 이념을 이론적 툴과 실천적 프로젝트로 압축해 요약한 것임을 전제할 때 진 150년에 걸쳐 마르크스주의가 기독교, 불교, 유교 못지않게 세계인을 사로잡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공포스러울 만큼 짜릿한 이 문장들을 통해 낡은 생각이 흔들리고 신선한 감동을 경험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책은 단순 구호로 시작한 문장의 나열로 끝나지 않는다. 저들의 사상을 떠받치고 있는 역사관, 인간관, 사회관, 경제관은 투철하다. 전투적 패기와 종교적 확신에 찬 도덕 신념은 독자를 압도하고 그 논리의 정연함과 화려한 수사학은 뒤에 미학 감각을 자극한다. 마르크스 생전에 공산당이라는 조직이 존재한 적은 없지만 공산당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그러나 1872년 앵겔스가 공산주의 선언으로 이름을 바꿔 출판했다. 1848년 2월 21일 런던에서 독일어로 처음 출간되었다. 마르크스와 앵겔스의 역사관은 진보적인 동시에 투쟁적 역사관이다. 재물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축적 그리고 그로 인한 계급이 생기게 되면서 인류의 역사는 경제적 부의 생산과 교류 방식에 따라 봉건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류 사회는 가진 계층과 같지 못한 계층, 지배층과 피지배층, 착취자와 피착취자, 부르주아 계급과 프로레타리아 계급으로 양분되어 도덕적으로 불공평한 구조를 띠게 되었다. 또한 시장의 공황으로 귀한 생산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분배하지 못하고 바다에 버리거나 불을 태워야 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을 초래하게 되었다. 공산주의 이념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빈간적인,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한다. 마르크스와 앵게스는 인류 전체가 착취와 낭비라는 빈간적 경쟁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말하는 이상적 사회란 도덕적으로 옳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며, 사회적으로 평등한 인류 공동체로서의 유토피아다. 공산주의 사회는 지금까지 소수의 부르주아지에 의해 착취당해왔던 프로레타리아 계급이 민주적으로 모든 것을 경영하고 그 결과를 분배해 모든 구성원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사회체제를 지칭한다. 책에서는 그런 사회의 건설은 점진적이 아니라 급진적, 혁명적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당연히 그것은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실제로 러시아, 중국, 쿠바, 베트남 등의 수많은 공산혁명은 한결같이 비인륜적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폭력적이고 잔인했다. 공산주의는 과학적 유물론의 근거에 실증적으로 발전한 학문이다. 공산주의가 그리는 유토피아가 역사법칙에 따라 필연적 구현이 확실하다면, 왜 인간은 구태어 폭력을 써서 그 역사에 개입해야 하는가? 저자들은 유토피아 도래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물론 이 책이 말하는 반은 감명하면서도 신선하고, 저자들의 도덕관념은 숭고하고 감동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동안 전개된 역사적 현실들을 돌아볼 때, 우리의 역사적 유물론과 자본론은 하나의 재미있는 소설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역사에 의해 이 책의 논리는 반증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론들은 사실과 맞지 않고 그들의 역사적 예측은 빗나가고 말았다. 지까지 존재했었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공산주의 어느 나라도 독재와 가난해서 자유롭지 않다. 오늘날 마르크스주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종교는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로 정의된다. 협의로 보자면 종교의 본질은 초자연적 신 혹은 귀신들에 의해서 삼남한 상을 설명하는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거대한 종교가 갖는 신앙체계나, 원시시대부터 지구 어디서든 존재했던 미신도 또 같은 신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철학적 상격을 띠는 힌두교, 불교, 도교는 엄밀히 말해 종교는 아니다. 그러나 광의로 볼 때 종교란 궁극적 가치에 대한 열광적 신념과 그 실현체계로서의 이념이기도 하다. 신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힌두교, 불교, 도교가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종교는 아편이다는 마르크스의 명제가 참이라면 마르크스주의도 지난 세월 일종의 아편처럼 사람들을 사로잡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산주의 선언은 출판된 지 150년이 지났고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미 몰락했다. 하지만 현지에도 북한뿐 아니라 이 지구 각처에는 이 책에 대한 반쪽짜리 이해만 가지고 열광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많은 이들은 아직도 마르크스주의가 가져다주는 수사학적 환각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세계와 인간의 객관적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히 사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저자들이 보여준 인간 생명력에 대한 존중과 정의감 많은 인간 사회가 존속하는 한 영원한 가치를 지닐 것이다.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 몸을 던져 쌓은 의지.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한 인류에 대한 헌신적이고 보편적 애정 그리고 끝없이 높은 유토피아에 대한 진보를 말한. 그들의 꿈의 원형만은 어떠한 사상가나 철학자보다 탁월하다. 누구나 마르크스나 앵겔스를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저서를 제대로 읽어본 이들은 드물다. 이 작은 책 한 권이라도 정독한 후에라야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